부경보함으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게 된 배우민우 이전의 과거 1976년 강력계에서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함께 멋진 연기를 펼치며 호흡을 마쳤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강력계는 1976년에 나온 영화로 90분에 달하는 액션 스릴러 영화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이강태가 야밤의 여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이야기로 서미경 배우의 단화하고 스릴 넘치는 연기가 특히 돋보였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에 출연해서 민욱배우와 호흡을 마쳤던 서미경 배우는 한때 여러 작품들의 등장에 멋진 인기를 뽐내었던 인기가 많았던 소위 잘나가는 여배우였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쉽게도 돌연연에게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그 후 서미경은 롯데그룹의 창업주인 신격호의 처부로서 롯데가문에 발을 들이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후에 긴 세월이 흐르고 신동빈 한국 롯데회장과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의 권력 다툼 사이에서 호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다라는 말과 같이 이전의 모습을 감췄던 서미경의 자취 또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1960-1970년대생 이후로부터는 서미경을 왕년에 잘나가던 전설의 여배우로 알기보다는 안타깝게도 롯데회장 신격호의 처부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전에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전성기였던 서미경이 이러한 롯데가문에 들어가기 전 은퇴를 한 이유는 일본 유학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진실은 일본에 도착한 서미경이 딸을 출산하기 위함으로 은퇴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딸은 놀랍게도 롯데의 신격호 명예회장의 아이였습니다. 이러한 스캔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자 당시 사람들은 다들 깜짝 놀라기 바빴습니다. 전성기를 누리던 당대 최고 서미경이 롯데가문에 사람과 돌연아이를 두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둘의 인연은 꽤나 오래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롯데 미인대회에 서미경이 지원했을 당시에 신격호 명예회장이 대회의 심사위원이었으므로 그때부터 이러한 인연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서미경이 앞서 말했듯이 은퇴를 한 후 딸을 출산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딸은 신격호 명예회장 호적에 바로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슬프게도 혼혜자의 아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미경 아버지의 호적이 아이를 두어 잠시동안은 자신의 동생으로서 호적을 올려야 하는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자신의 동생으로서 호적을 두고 그 후 1988년에 신격호 명예회장은 유전자 검사로 인해 서미경 딸이 결국 자신의 친딸임을 확인했습니다. 딸 출산 당시 서미경은 25세, 신격호 명예회장은 63세로 신격호 명예회장의 첫째 딸보다 서미경의 나이가 무려 17살이나 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38세나 더 많은 연상 남편만 보고 처부로서 롯데가문에 발을 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안타까운 우려의 시선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의 눈빛들과는 달리 서미경은 신격호의 첫째 딸에게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의 어머니니까 밥만 해도 되지 라며 집안 분위기를 잡아 새로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기선제압을 시도하려 했던 이야기가 1980년대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다행히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놓는 듯 해보였습니다. 또한 신격호 회장이 서미경과 그녀의 딸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며 아꼈기에 그녀와 딸에게 줄 유산들의 상속을 미리 다 준비해뒀다는 소문이 그 당시에 자자했었는데요. 신격호 회장의 최측근의 말에 따르면 일본 지인에게 맡겨놓은 회사의 지분을 직접 되찾아서 서미경과 딸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평소에 은둔 생활을 해왔던 서미경과 딸에게는 늘미하라고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얼마나 신격호 명예회장이 서미경과 그녀의 딸을 아끼고 애틋해하는지에 대해 알려졌습니다. 최측근의 의견에 따르면 옆에서 많은 세월을 신격호 명예회장의 옆에서 지켜봐온 결과 신격호 명예회장이 진정으로 마음을 주고 사랑하는 여자는 서미경이라며 둘의 관계는 진정성 있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시에 어딜 가나 환영받던 전성기 여배우인 서미경이 롯데 가문에 들어가 돌연자취를 감추고 더군다나 첩으로서 가문에 발을 들인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며 그녀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이러한 걱정들과는 달리 그녀는 가문 내에서 신격호 회장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미경은 사실혼 관계이지만 상속권이 없어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소문 또한 많아 신격호 회장이 별세한 후 서미경과 그녀의 딸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문들이 무색할 정도로 반대로 서미경의 딸뿐만 아닌 서미경이 홀로 받은 재산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나 신격호 회장이 그녀를 아끼는지 이러한 경우만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큼 스케일이 대단했습니다. 서미경이 받은 어마어마한 재산 중에 롯데 시네마 매점 사업권이 독점으로 그녀와 그녀의 딸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보러 갈 때 이용하는 커다란 극장의 사업권을 모두 서미경과 딸에게 독점으로 주어진 것으로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롯데 시네마 매점은 멀티플렉스의 주 수익으로서 대단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격호 명예회장은 서미경에게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1800억 원대의 땅 또한 증여하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방배동 롯데아파트,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설해마을 빌딩,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동 타워, 서울 종로구 동승동에 있는 공연장까지 실로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거대한 다른 건물들도 증여를 받았습니다. 앞서 말했던 일본에 있었던 주식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다른 재산을 합치면 그 재산이 무려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대단히 큰 재산을 물려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적에도 신격호 명예회장이 얼마나 그녀를 아꼈는지 알 수 있는 만큼의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 후 한간에는 서미경의 딸인 신유미에게도 관심이 쏠렸는데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그녀는 어머니인 서미경의 젊었을 때 모습을 쏙 빼닮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렸을 적부터 서구영의 미인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배우였던 어머니 못지않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모뿐만 아니라 학업 면에서도 굉장히 충실해 공부 또한 잘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엄마 친구 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완벽한 딸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엄친딸인 신유미는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졸업 후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찍이부터 유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일전에도 학업에 능하고 공부를 잘했던 신유미는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모두 마친 후 일본의 명문대인 와세다 대학을 졸업 후에 일본 도쿄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근무하며 경영 수업을 받고 직접 롯데호텔을 경영하다가 7년 근무 후에 퇴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유미는 다행히도 일본에서 지금의 남편과 만나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섬이 겪는 딸과 함께 지금 일본에 있는 상태이며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세이고 별다른 공식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처럼 연예계 생활에 발을 들이지 않고 조용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반짝이는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잘나가던 시기에 안타깝게 은퇴하여 사라진 추억의 섬이 겪. 여러 사건들로 들썩이고 많은 구설수에 올라가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을 받았지만 잘 살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언젠가 나중에라도 섬이 겪 배우가 아쉽게 끝냈던 연예계에서의 배우 활동을 다시 도전해보신다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 오늘은 여러 작품에 등장했던 우리 추억의 배우 섬이 겪의 은퇴 이후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